보무서도 이번주까지야? 아 이거 주제나 모르겠어 오 주제나 모르겠는데 와... 주제나 모르겠는데 몰랐다 맞다 나 싸지않아 축하!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빨리 더 합시다 한 번 선물 합시다 민칸 이것도 3.3이네요 아 3.3번 애들 작살 나왔던 분들이네 작살 나왔던 분들이네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얘기하던데 이것도 이거는 심리학에 깨고 확실 이거 심리학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게 빈칸이 아래 벗 있는 대학교 가면 교양과목을 많이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요 교양과목에서 심리학을 꼭 선택해서 들어보세요 아 심리학을 듣고 싶으면 근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학을 가야돼요 알았죠 대학을 못 가면 못 들어요 알았지 대학 가서 꼭 심리학을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도 심리학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범죄 심리학을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나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일이 참 많고 미안해요 범죄자들에 대해서 심리학을 가 볼 때 되게 재밌고 남녀 심리학도 되게 재밌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듣고 싶었던 거 대학 가면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심리학도 들었었고 관광학도 들었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관광학교로 관광학교로 화이팅 가겠어요 대학 가면은 여러분의 지식을 소양을 넓힐 수 있는 수업을 많이 들어보세요 특히 다른 과 내 전공과목에 있는 다른 과 걸 많이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사회복지학도 들었었어요 사회복지학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여학생이 많아요 갔더니 40명 중에 남학생이 나하고 내 친구하고 내 친구하고 3명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37명은 유학생이야 한 학기 내내 즐거워 되게 좋아요 빈칸이 어떠냐면 Because 여기 부분이 빈칸이었는데요 일단은 이건 모르겠고요 여기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If you self a handicap 한다면 해석도 어렵죠 뭐라고 써있어요 자기 불구하라고 되겠지 니네 핸디캡이라는 단어 들어갔니 혹시 네 핸디캡 이게 장애라는 뜻이야 알았죠 니네 골프를 치게 되면 핸디캡을 준다라고 얘기하거든 나는 잘 쳐 이 새끼는 못 쳐 그럼 어떻게 해? 나한테 불리한 조건을 주는 거야 알았지 그게 핸디캡이라고 했어? 네가 자기 불구하를 한다면 너는 결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 결코 있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빈칸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애들이 작사 같은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위로 올라가 봅시다 빈칸이 뭐였는지 역시 3점짜리 어려운 문제 저것도 보자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개념 정리다 알았지 self-indicating에 대한 개념 정리 너는 행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You know 네가 알고 있는 행동인데 이거 You know는 살짝 바로 묶으면 돼 대신 주격관계대명사야 이거 삽입된 거예요 네가 알기에 주어가 없어 Will 이렇게 나오니까 알았죠 글쎄 자 네가 알기에 험 해를 끼쳐 Your chances of succeeding 성공의 가능성을 해칠 것이라고 하는 행동에 네가 관여하는 걸 의미해 self-indicating 뭐냐면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망칠 거라는 거 알아 근데 진짜 그 행동이 아니야 아니야 그게 self-indicating 읽어봐서 무슨 말인지 몰라 머릿속에 예시도 떠오르지도 않아 알았지 글쎄 이렇게 작성했어 맨 처음에 문장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너의 성공의 가능성에 해를 끼칠 행동에 네가 관여하는 거 You know that 너는 됐냐를 알아 You want to do as well on the test 네가 시험을 잘 못 볼 거라는 거 알아 If you go out 네가 나간다면 The night before 전날 밤에 But You do it anyway 하지만 넌 어쨌든 그것을 시험 전달에 시험 전달에 친구가 나오라고 놀자라고 했어 내가 지금 나가면 시험을 못 볼 거라는 거 알아 근데 나가 왜 왜 그러는데 친구랑 만나는 게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야 알았지 못 볼 거라는 거 아는데 나간다고 알았죠 자 Why 왜 Would anyone 어떤 사람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일부러 의도해서 함 해를 끼칠까 성공의 그들의 가능성을 왜 의도적으로 칠까 나가면 시험을 망칠 거라는 거 아는데도 왜 의도적으로 나갈까 Well Here's a possible answer 가능한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See Say that 이렇게 나와있네 여기 봐 이거 지난 시간에 하잖아 Let's 다른 거 Let's suppose Suppose 아니 Suppose That 주어동사 Let's suppose That 주어동사 나오면 이거 주어동사라고 가정해보자 이 뜻이야 내가 이해됐어? 근데 Let's 생략할 수 있고 That's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지문을 읽는데 Suppose 주어동사 나오면 주어동사라고 가정해보자 그냥 마찬가지 Let's say that 주어동사 나오면 뜻 똑같아 주어동사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Let's 생략할 수 있고 대생략할 수 있어 이해됐어? 지금 나와있는 이거지 그치 주어동사라고 가정해보자 Say that 됐냐 라고 가정해보자 You do study hard 네가 빡세게 공부한다 You go to bed 네가 잠자리에 든다 At a decent time 적정한 시간에 And you get eight hours of sleep 여덟 시간을 품자 Then 그리고 나서 다음날 You take the math task Struction을 치렀어 하지만 Don't do it 잘 못 봤어 You only 너는 단지 C 정도만 받아 ADC에서 What can you 너는 Conclude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너 자신에 관해서 아마도 너는 이렇게 결정을 내릴거야 You are just not good at math Be good at 뭐뭇을 잘하다잖아 다시 들어갔네 나 수학 원래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냐 그리고 그것은 프리니크의 Hard Blow 큰 타격입니다 피니쉬 블러라는 말 들어봤니 마지막 결정터가 피니쉬 블러야 알았지 핵펀치 Hard Blow 꽤 심한 타격입니다 너의 자존심에 그냥 열심히 공부도 했고 잠도 푹 잤고 헌신 조절까지 완벽하게 했어 근데 수학시간 봤는데 망쳤어 에휴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하니까 어때 자존심에 존나 큰 상처 이해 되냐 사랑은 근데 어떻게 본능적으로 자기 자존심을 자기가 해치는 걸 원하지 않아 되냐 그래서 뭘 만들어 셀프 핸디캡을 만들어 나 원래 수학 잘하는데 네가 불러서 나가서 노느라고 못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걸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야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안 줄이야 이게 셀프 핸디캡 고위 애들한테 이거 너무 어려울 수 있어 알았지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읽고 빈칸을 맞춘다 힘들다 그냥 그 다음 빈칸 부분인데 마지막 if you 셀프 핸디캡 네가 뭐 한다면 여기서 셀프 핸디캡이 뭔데 내일 수학 시험이 있는 것도 알아 했어 근데 친구가 불러 안 나가면 어떻게 나 잘 봤을 텐데 내가 못 봐도 되는 합리적인 합리적인 걸 위해서 일부러 일을 만드는 거야 예시 하나 얘기해 줄까 너희 100m에 최고 잘 달렸던 선수가 누구지 우사인 볼트가 근데 은퇴한 거 알지 우사인 볼트가 마지막 게임을 뛰었었을 때 기록도 안 좋았고 등수도 4등인가 5등인가 했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기록이 안 좋았니 라고 인터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제가 새벽까지 술 마셨거든 새벽까지 술 마신 거 그 다음날 시험인데 미친놈이지 그치 근데 일부러 술 마셨다 왜 자기가 이거 안 해도 내일 뛰면 좋은 기록이 안 나오고 1등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일부러 그림동을 한 거야 거기에다가 책임적까지 한 거야 이게 자기 불구어 이해됐냐 아 어려운 질문이야 알았지 틀린 상관없어 왜 우린 수능에서 몇 점만 맞으면 돼? 몇 점만 맞으면 돼? 네 95점 알았지 3점짜리 3개 틀려도 돼 알아냐 틀린 상관없어 어려운 상관없어 네가 셀프 헤드캡을 한다면 너는 절대로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상황에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의 실패에 대해 나 친구가 불러서 나간 것 때문에 나 수업 못 본 거야 나 원래 수업 못해 이거 말하기 싫은 거야 자존심에 상처가 되니까 얘 그냥 너 왜 시험을 못 봤니? 라고 얘기하면 저 원래 영어 못해요 이거 자존심 상한다고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해요 친구랑 같이 논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야 진짜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 본인도 알아 근데 자존심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야 알았지? 자기 보호본능이야 이거 알았죠? 자기 자존심이야 You will be bound to be bound to 동성원에 꼭 짝하시고 너무하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수가야 be bound to 동성원에 너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너는 씨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씨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 You can take yours 너는 네 자신에게 말해 자존심에 상처 중시니까 나 원래 수업 못해 이게 아니라 나 그런 사건때문에 내가 못 본거야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You went out 네가 나갔으니까 새벽 20시까지 끝나요? 이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야 나 이거 아니었으면 잘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이해 됐어? 지금 어려워 알았지? 알았고 끝이냐 이걸로 아 뒤에 떠 있구나 동영장 That C 그 C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됐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You are bad at mine 네가 수업을 못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지만 안했어도 A 받을 수 있었어 근데 나갔으니까 C가 돼 이렇게 했나요? 너는 수업을 못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미합니다 네가 파티를 뭐? 좋아한다는 걸 의미할 의미 바깥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내 파티 좋아서 나갔어 이렇게 아니요? 셀프렌드 캡핑 자기 불구하는 씬마이크 뭐뭐인 것 같습니다 역설처럼 들립니다 패라덕스 Because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로 잘나오는 게 보이지 디더러링 보니 그냥 수업에서 잘나오는 거야 알았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밍 해를 끼치고 그들의 성공이 가능해집니다 그냥 결과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야 나 봐 디네 근데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수시하고 정시 대냥 근데 지금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애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정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 정시를 택해야 되는데 안 택하는 애들이 있어 내신이 6등급인데 정시 안하겠대 수시하겠대 자기 불구하고 반려면 안 돼 끝까지 해줄 거야 알았지 결과를 그리고 본인이 받아주는데 내가 디네한테 이겼지 내신 대비할 때 나 열심히 했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내가 누구한테만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고 했지 나 자신한테 나 정말 열심히 했고 요번엔 돈이 안 나왔을 뿐이야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라고 알았죠 야 시험을 맨날 100장 맞으면 시바 그게 사람이냐 그게 인간 아니야 기계지 그치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 못 봤 아 물론 계속 못 보면 이제는 좋겠다 알았지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으니까 니네들이 자존심을 지켜 그러려면 니 자신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시험을 딱 치르고 나서 결과에 연관하지 말고 그동안에 내가 해놨던 공부를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과연 최선을 했는지 알아냐 그리고 최선은 사람마다 다 양이 달라 알았지 내가 평상시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놈이라면 1시간 한 거를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평상시에 4시간 공부했던 놈이라면 10시간 정도 공부했으면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뭐 니가 니 자신한테만 부끄럽지 않으면 돼 알았지 최선이라는 건 너네들이 판단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알아냐 답은 몇 번이었다고 답은 몇 번이야? 몇 번인가요? 3번이 답이었지 너의 실패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해 됐어? 일부러 이유를 만들어내 내가 원래 수업 못해가 아니라 나 그 일 때문에 못 봤어 이거 얘기하면 돼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준영아 좀 꺼줘 정지 보방 들어야 돼